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. 1979년도 7월 20일 생 장동민입니다. 돈을 앞으로 20조, 20조, 20조 이상으로 볼 겁니다. 20조에서 40% 지분은 유상마트에 있습니다. 잘 들으세요? 그럼 얼마야? 8조! 모릅니다, 모릅니다. 아니, 수업자가 아닙니다. 8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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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20... 어, 8조. 8조라서 미안합니다. 유상무는 자기가 버는 거 말고 8조의 재산이 있습니다. 유세현도 8조의 재산이 있습니다. 저는 6조밖에 없어요. 아주 4조예요. 아, 4조예요. 아니, 돈 못 벌겠다, 씨. 저는 4조밖에 없어요. 아니, 돈 못 벌겠네, 바보네. 저는 바보입니다. 저는 바보고 돈도 없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8조가 있어서 저는 부자입니다. 아니,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한테 다 헌납하고 살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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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